자, 2학년 8과 가볼게요. Do you know eSports? 당신은 eSports를 안아요? 물어보는 거죠. eSports가 게임 말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eSports are video games that people play against each other online. 그렇죠? eSports는 비디오 게임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플레이, 게임을 해요. 각각의 서로를 대항해서 against가 뭐뭐에 대항하여란 뜻이거든요. 자, 서로, each other, 서로란 뜻이죠. 서로를 온라인상에서 대항해서 플레이하는 거래요. They are very popular these days. 그들은 매우 popular, 인기 있는 이란 뜻이죠. 그들은 매우 인기가 있습니다. These days, 요즘에 Some people even want to see an eSports as an Olympic event.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원합니다. eSports를 어디로서? as는 뭐뭐로서죠? 뭐뭐로서. 올림픽 이벤트는 행사죠. 올림픽 행사로서 eSports를 보기를 원한대요. 올림픽에서도 합시다 이 말이죠. Why do they think so? 왜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나요? 왜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나요? First, eSports have something in common with real sports. eSports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것? In common 하면 공통적인 공통적인 어떤 것을 가지고 있어요? 뭐 진짜 스포츠와 Professional gamers like athletes train hard and need high levels of concentration. Professional 하면 전문적인 이란 뜻이거든요. 전문적인 게이머, 이 선수들을 게임을 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like는 뭐뭐로 이죠. Athletic 하면 운동선수 운동선수들처럼 Train hard 열심히 train, 훈련하다 열심히 훈련하고 그 다음에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높은 레벨 어떤 그 층에 Concentration 하면 집중력을 높은 단계의 집중력도 필요로 합니다. 그렇죠? Also 또한 They develop strategy to win games. 그렇죠? 그들은 strategy, 전략이란 뜻입니다. 그들은 전략을 develop, 개발합니다. 뭐하기 위해서? 경기에서, 그 게임에서 이기기 위해서. To win, 이기기 위해서. 그렇죠? As in real sports competition competition 자, 뭐로써? 진짜 스포츠의 competition 하면 경쟁이죠. 경쟁 경쟁 안에서처럼 이란 뜻이겠죠? 똑같이 In addition 게다가 뿐만 아니라 더해지는 거죠. E-sports are popular enough to attract the younger audience to the Olympics. E-sports는 인기가 있어요. 인기 있는 자, enough to는 여러분 형용사나 부사가 오면 모양이 이렇게 돼요. 형용사, 부사, enough to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명사가 오게 되면 enough, 명사, 투부정사예요. 다시 형, enough 부, enough enough, enough, 명사 제가 똑바로 말했죠? 형용사, enough 부사, enough enough, enough, 명사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자, 충분히 인기가 있습니다. Attract는 이끌다 라는 뜻이죠. 이끌어오다. 더 어린 audience 청중을 어디로 이끌어요? Attract A to B겠죠? A를 B로 이끌어요. 이 어린 청중들을 올림픽으로 이끌만큼 충분히 인기가 있다 라는 뜻이죠. This would help help the olympics gain more fans. 자, 이것은 help, 돕습니다. help 뒤에는 목적어 뒤에 동사원형 혹은 투부정사가 가능합니다. 올림픽 이 디올림픽 올림픽이 더 많은 팬들을 개인 얻는 것을 도와주는 거죠. on the other hand 한편 그런데 그러나 그런데 이제 반대로 반대파가 나왔어요. Not everyone feels the same way 모든 사람들이 the same way 같은 방법으로 feel 느끼는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건 아니에요. 부분 부정이죠. 모두가 그런 건 아니야. Others argue that e-sports do not require a physical level of difficulty and all of real sports 다른 사람들은 argue 주장하다 라는 뜻이죠. 주장합니다. 뭘 주장해요? e-sports는 require 요구하지 않아 뭐를 physical 육체적인 육체적인 어려움 의 수준이죠. difficulty 어려움 고난 어려움의 레벨 그 육체적인 그 어려움의 수준 진짜 스포츠만큼 육체적으로 어려운 수준을 요구하지 않잖아 이 말이죠. 그럴 수 있죠. they are something sad 그리고 또한 그들은 생각해요. 뭐라고 많은 e-sports가 to 어떻게 해석해요? 너무 뭐뭐 해서 뭐뭐 할 수 없다 라고 해석하죠. 무슨 뜻이죠? 이거는 to to 꼭 여러분 알아두세요. to to 는 문장 안에 부정어가 없어요. not 이나 never 이런 거 없는데 얘네가 들어있다는 것만으로 얘네는 부정어가 됩니다. 부정문이 됩니다. 많은 e-sports가 너무 폭력적이라서 뭐가 될 수 없다? 올림픽 경기 행사가 될 수 없다. 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그죠? finally 마침내 마침내 unlike 뭐뭐와 다르게 진짜 스포츠와 는 다르게 like가 같다니까 어느 붙으면 다르단 뜻이잖아요. 진짜 스포츠랑은 다르게 비디오 게임 come and go very quickly 그렇죠. 비디오 게임 이라는 거는 왔다가 엄청 빨리 가잖아요. 유행이 막 트렌드를 막 타잖아요. 이번에는 이런 게 떴다가 이번에는 이런 게 떴다가 그러면 올림픽에 고정으로 넣을 수가 없죠. 왜? 올림픽은 4년에 한 번씩 가니까 그렇죠. 1 is possible 가능하다 자 여기서 it은 가짜 주어고 진짜 주어는 that 이하 입니다. 이렇게 쓰는 이유는 문장의 맨 앞에 주어가 너무 길면 이상해 보이니까 얘는 앞에 it이라는 가짜만 두고 진짜는 that 뒤로 이렇게 쑥 보낸 거예요. 자 possible 가능하다 뭐가 가능해요? 어떤 인기 있는 게임이 disappear 사라지다 라는 뜻이죠. 사라질지도 몰라요. 언제까지 다음 올림픽까지 바이는 뭐뭐 까지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4년에 한 번 하니까 없어지면 어떡해요. 인기 있는 게임이 사라질지도 몰라. This debate won't end anytime soon. 이 논쟁은 won't end 끝나지 않을 거야. anytime 곧 곧 끝나진 않을 거야. What do you think? 너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었죠. 오케이 여기까지 오늘도 정말정말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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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undamentally